콜라겐 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족발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피부를 좀 튼튼하기 위해서 족발을 많이 먹었어요 콜라겐을 넣기 위해서 이 제품은 콜라겐이 무려 80도나 지금 흥미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족발로 콜라겐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희소식입니다 80도니까 한 이만큼? 오만큼이 지금 전부 다 콜라겐으로 다 차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쇠킷쇠킷 짜잔 보이시나요? 이 몽글몽글함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걸 발랐을 때 콜라겐이 내 피부에 흡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생각만 해도 탱탱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열리는 게 이 부분에 조금 약간은 거친 손 자, 발라서 어떻게 받기는 좋을까요? 콜라겐을 주더라 이 콜라겐 자체가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이드로라이즈 콜라겐 이런 성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비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부산 성분인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어? 구강개비가 저비질을 먹었대요 우리가 족발을 너무 붙여요 쌈손에 피부이랑 이렇게 덜한 다음에 콜라겐 보이시죠? 이거를 그대로 피부 속에 침투시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피부에 들어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피부에 약간 사르르 녹는 느낌이죠? 여유 깨지면서 이렇게 피부결을 일단 이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차로 에센스를 그대로 피부에 바르는 느낌으로 콜라겐을 그대로 딱 저는 이 두 번만 하는 것도 되게 촉촉하고 그 다음에 탱탱한 피부 연출을 하는데 동의 된 것 같습니다 전 진짜 이거는 정말 끈적이지 않고 그리고 딱 발랐을 때 정말 섬뜩해요 써보시면 알아볼게요 뭐래요? 좋아 많이 좋아 진짜로? 응 진짜 예! woohoo!